오늘장 핫바이브 종목들입니다. SK하이닉스, 대오조선해양, 삼성바이오루직스, 현대건설, 대한항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부터 보도록 할까요? 반도체 고점 논란에 주저앉았던 SK하이닉스, 강한 반등세를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로 3거래일제 반등을 이어가주고 있고, 오후장 늘어서 더 강한 상승탄력을 보이기도 했는데, 보고서가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기도 했고요. 어떻습니까? 이번 반등의 의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투자자분들께서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관심이 좀 더 많으실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서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부정적인 보고서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고점 논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 저를 필두로 해서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애널리스트조차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오늘 반등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수 관련 주도라는 점, 이런 점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한 큰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표를 좀 보시면 증권사에서 나온 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가 저게 8만원 때 나온 건데 오늘 지금 7만, 오늘 8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 가격이죠. 만약에 지수가 하락하게 된다면 연동해서 7만 5천원까지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저게 PBR 1.1배 수준이고요. 만약에 상승한다면 12만원까지도, 월해 평균표의 PBR의 1.8배 수준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저러한 표가 정리가 돼서 증권사로부터 나오게 된 계기를 살펴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장에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현대주가는 오늘 가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3만 300원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조그마한 사이는 있긴 합니다만, 결국 PBR이라는 것들도 저희들이 투자자분들께서 부여하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정한 어떤 수치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도 준비된 표를 좀 보시게 된다면, 결국 상승장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랜드나 디렘에 대한 평균 가격의 연착률을 보여야 된다라는 부분들로서 보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랜드나 디렘 부분에 있어서 하락 추세대가 이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7만 5천원도 충분히 밑돌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과연 여기서 예측한다라기보다는, 디렘이나 랜드 가격이 현재보다 떨어지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인데요. 현재 가격대가 좀 애매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요. 디렘 가격과 랜드 가격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표가 있습니다. 일단 디렘 같은 경우에, 과거에 한번 보셨던 표일 것 같은데요. 일단 고정 가격과 현물 가격이 만난 상황이죠. 지금 왜냐하면 보통 현물 가격 같은 경우는 고정 가격보다 위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고정 가격과 현물 가격이 지금 만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해놓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현물 가격이 고정 가격 아래를 뚫고 내려오게 된다라면, 고정 가격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디렘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고정 가격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 부딪혔으니까 다시 리바운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랜드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가격이 일단 깨고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렘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만, 랜드 표를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 랜드 같은 경우는 변동 가격이, 현물 가격이 고정 가격을 깨고 내려왔죠. 그렇게 된다라면, 물론 고정 가격이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만, 한동안 현물 가격이 저렇게 고정 가격 밑을 하회할 경우에는, 고정 가격이 따라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반도체 고점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지금 위치에서의 전략은 어떤 게? 지금 위치로서의 전략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랜드 가격이나 디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따라서 미리 선출매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연중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7만 원을 깨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수가 일단 반등하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충분히 유효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대우조선해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오늘로 오거래일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큰 폭의 상승입니다. 오랫동안 침체됐던 업황 회복,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5%대, 삼성중공업도 2%대 각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조선주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주, 특히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 수주가 상당히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앞으로 실적은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지금 선종별 매출 비중을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 다양한 부분들을 만들고 있죠. 해양플랜트라든지, 드릴십이라든지, LNG라든지, 컨테이너선이라든지, 탱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2003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해양이나 드릴십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뜯어보니까, 저 부분에서 그렇게 이익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이죠. 매출은 크게 작성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해양이나 드릴십 부분에 있어서 강자가 아니다라 보니까, 저기서 좀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하락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LNG선이나 컨테이너선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는 부분들입니다. 가격이 오히려 드릴십이나 해양플랜트가 비싸함에도 불구하고, LNG선은 상대적으로 싸죠. 싸지만 우리가 LNG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LNG가 커지는 상황이 된다면, 전체 매출 규모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익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대우조선해양이 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현재 지금 충당금에 대한, 환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실회사 중에 하나였었죠. 이러한 부실로 인해서 그동안 충당금들을 많이 쌓아놨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당금이란 게 그렇죠. 손실을 미리 반영해서, 미리 손실을 반영해서 충당금으로 잡아놨었던 부분들인데, 저게 결국 손실로 발생되지 않고, 배가 정상적으로 인도가 되면 부실로 잡아놨던 걸 다시 환입을 시킵니다. 충당금 환입이 들어오면서 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원래는 부실, 손실일 수 있었던. 부실 날 것으로 봐서 비용으로서 떨어버린 겁니다. 그럼으로써 재무제표가 마이너스가 났었던 부분들이, 나중에 다시 부실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되면 충당금이 환입이 되면서 특별 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인도가 되면 그게 이익으로. 그렇죠. 특별 이익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이 아니라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 대거 충당금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더욱더 재무제표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현재 지금 대우조선 해양의 매출을 구성해서 컨테이너 선들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충당금의 환입,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까지 안 좋았던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게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탄력들, 특히 한 번 오르게 되면 대우조선 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정말 개별 종목을 오르듯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아직까지도 바닷건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접근은 어떤 전략 좋습니까? 어차피 재무제표가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 차트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지금 바닷건에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저런 것들은 경기 순환주고요. 경기가 지금 미국서부터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다면 그야말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오히려 반도체 쪽보다는 조선주들이 장기 투자로서의 매력도가 훨씬 더 높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오늘은 0.44% 현재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락했던 제약바이오주 조금씩 힘을 내주는 요즘 시장을 보면 그런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금감원이 R&D 비용의 자산화 처리 기준을 완화할 것이다. 이런 기조가 좀 알려지면서 불확실성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 이런 식으로 시장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R&D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부분들로서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비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무형 자산으로 잡는 부분들이 추가로 무형 자산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현재 수준 정도로 무형 자산을 잡는 부분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감리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삼성바이오에 대한 어떤 부분들, 논란들은 크게 좀 사그라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삼성바이오,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양대 거두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성장성이 있어줘야만, 여타 중소 제약바이오,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의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했을 때, 삼성바이오가 과연 앞으로 성장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본다라면, 일단은 성장성에 무게중심을 충분히 둬도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3공장과 4공장에 대한 증설 부분들이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는 현재로서는 CMO 부분의 강자죠. CMO라는 게 우리가 화장품의 OEM과 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바이오시밀러의 그러한 위탁 생산에 있어서 글로벌 탑을 현재 가겠다라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삼성이 전략을 잘 짰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라는 게 돈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아니거든요. 하지만 CMO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적당한 기술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CMO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커져갈 수 있는 CMO 시장을 일정 부분 잠식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내고 창출해낸 돈을 가지고 여유있게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삼성의 어떤 전략인데요. 그러한 전략은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보여지고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잘 실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삼성바이오 지금보다는 한 단계 충분히 레벨업한 그러한 가격대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현대건설 살펴보겠습니다. 남북경협업종건설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죠. 현대건설입니다. 과거에 남북한, 북한의 경협 관련돼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폼페이오 장관의 다음 주 방북이라든지 아직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인데 여타 다른 종목들을 비해서 현대건설의 상승은 사실 미미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그동안 해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현대건설이나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남북경협주의 대표적인 역할을 해왔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맥을 못 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남측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오늘 끝나는 날이죠. 이산가족이 만났을 때도 남북경협주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종료가 됐고 그렇게 된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그다음에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회담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3차 회담 얘기도 현재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재반 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주들이 못 움직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떠한 지금 만남에 대한 얘기 이후에 경협에 대한 얘기가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현명해지셨다라고 저는 거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처럼 어떤 만남에 대한 부분들이 되면 바로 그런 것들이 남북경협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먼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앞서가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지금은 뭔가를 보고 한 차례 이제 그런 태풍이 좀 지나갔죠. 이제는 확인을 하고 무엇을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하자라는 그러한 심리가 많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남북경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도로건설이라든지 철도건설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현대건설이 추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남북 간의 어떤 그런 관계 그다음에 미북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본다면 당분간은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들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업종지수는 건설주가 사실 플러스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좀 약세인데 종목별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일단은 GS건설 같은 경우 해외 부분에 있어서의 수주호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순환매 차원에서도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현대건설은 그동안의 어떤 시세를 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현대건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항공주 가운데 하나 대한항공 살펴보도록 하죠. 대주주 이슈 그리고 실적 부진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틀째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최대 20% 정도 하향 조정하기도 했거든요. 3분기는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모아지고는 있긴 한데 현재에서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셔요? 일단은 조금 저점이다라는 인식들이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워낙 대주주 문제가 지금 불거진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대주주 문제가 더 이상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진다면 이러한 문제는 이미 심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주가에 반영된 부분들은 일단락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시네어가 상장 폐지를 면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신규 노선 허가가 불어대는 부분들로 인해서 다소 성장성 같은 경우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대한항공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한시름을 좀 덜었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로서 이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이 과연 상승 모멘텀이 있겠는가라는 부분들로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의문에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여객보다는 화물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되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동안 대한항공의 주가가 고점에서 밀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때 화물 수송 1위였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리를 내줌으로써 대한항공 주가가 꺾였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물동량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면 대한항공의 어떤 바닷건을 찍었다라는 부분들로서 이해가 되고 여기에 이제 여객들에 대한 부분들은 감익되지 않은 부분들로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주가가 더 이상 밀리냐 밀리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PBR 밴드를 저희들이 종종 이용하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 PBR 차트를 보면 저점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 눈에 띄실 겁니다. 0.7배 수준을 깨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PBR 밴드를 볼 때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그런 밴드 상황은 아닙니다. 목표 주가를 제외할 때는 PER 밴드를 보셔야 되고요. PBR 밴드 같은 경우는 어디가 바닷건이냐라는 부분들로서 좀 이해를 하시면 지금 0.7배 수준이면 상당히 바닷건에 접근을 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항공 화물이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객이 감익되지 않고 자회사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는 점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과 오른다라는 것은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바닷건을 잡아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항공 화물이 살아나고 있고 여러 악재가 그래도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밀리는 구간은 아닐 것 같다. 바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평가로 대한항공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관심 핫파이브 종목 살펴봤습니다. SK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르직스 현대건설 대한항공이었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